선생님! 왓 더 힐! 내가 하필 건드려도 블루님이 건드렸어, 된다. 아, 기블러한테 죽으면 안 되던데. 드디어 권총 빌러님이 주최하시는 시즌2 권총 대회가 열렸습니다. 총 40명의 배그 유튜버가 참가했는데요. 내가 왜 고인물이야. 인정 원해. 대린이라 주장하는 양심 없는 부사장. 귀여워요. 과연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? 참고로 맨 뒤에 긴장감 넘치는 단판이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. 저는 인서플입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 들어가 보시죠. 어이. 이거 안 일어나죠, 왜? 수양을 하십시오. 상대방을 주이기 전에 명상하십시오. 총이... 평소면 신경도 안 쓸 레이저 사이트까지 챙겨주고 아, 맞다. 이거 못 들지? 고인물들에게는 P18C와 P1911 권총이 금지됩니다. 어, 스쿨피언? 그래도 스쿨피언 맞지 않나? 자, 여기 스피를 쓰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. 엘선 마틴, 람보르기니 같은 스페셜 차량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연습. 습. 별론데? 연습. 시작해서? 총알 좀 더 챙길 거 그랬나? 지금 고민 중이에요. 다 주이고 다닐까? 조금 사릴까? 슈퍼스타의 면모는 싸움에서 일어난단 말이죠? 어, 차다. 누구세요? 서현이 누구세요? 아, 바퀴를 까? 자, 킴블론데 문 돕니다. 소장하셔야, 소장하셔야 저것 하지만! 자, 과연, 오우! 자, 천천히! 슈퍼스타의 딜량이 좀 낮기 때문에! 자, 바퀴를 까다니! 보수다! 오히려 싸게 베었다. 아이씨... 살려줘! 살려줘! 아니 밖에 다 불안하네 컷! 어디서 YT 컷! 귀여워요? 안녕하세요 아! 블루님 젠장! 블루님이였어 젠장! 아! 내 진짜 여기! 아! 블루님이였어! 어쩐지 잘 쓰더라! 내가 하필 건드려도 블루님을 건드렸어 젠장! 선생님! 블루님을 건드렸어 젠장! 아! 제발! 너 누구? 너 누구? 누구예요? 저 점검은? 킹블루! 킹블루! 빠르게 잡으러 가요! 야! 아! 지금 차를 못 잡고 있죠? 생각하고 있네요? 아참! 천천히 쫓아가면서 살려줘! 너 누구? 자 킹블루의 킬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너 누군데? 그래도 다시 하나가 유해신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컷! 금전! 으헤헤헤헤 자 이렇게 김블루 선수가 2키를 가져갑니다 아! 아 김블루님이요? 어? 반갑구요 네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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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많아요 많아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지금 이거 김블루 선수 조심해야 되는게 청아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65발이면은 누군지 말.. 어잇 왓 더 힐 아씨 총알 없어.. 죽여야겠네 오지마! 죽여야만 한다 오지마! 노 총알 아 나 지금 죽기 싫단 말이야 저 슈레기님이다 생긴게 슈레기님 컷 헤헤헤헤헤 저 총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됐어? 다 죽여버려! 누구서? 아하지마! 괴롭히지마! 더니니 컷! 차를 내가 먹는 거야 아씨.. 잠깐만 아하지마! 괴롭히지마! 안 돼! 아아.. 피구 있어? 피구가 내 블루님 만나서 죽었어 괴롭히지마라고 하면서 먼저 쐈잖아 그거는 협정 위반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원 아주 좋고 안 돼서요 헤헤헤헤헤 슛? 아이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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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에 반가워 집들이 선물이야 이거 아 스콜피온이네 아 스콜피온 아 나 스콜피온 별로인데 아이쿠 내 군주 가져갔다 아 더빙스 선수 지금 뭐죠? 어!!! 차에서 심상한 손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대회에요 아 굴림보 선수가 지금 더빙노스를 견제하는 것 같죠? 지금 보고있죠? 어 굴림보! 오! 야! 또 아파! 또 아파! 아니 이거 괴물 아닌가요? 어 그리고 봤어요? 바로 치러요! 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시야 가리고 자 더빙노스 연막 다 뿌려주면서 어 와라! 아아아아! 더빙노스! 머리 맞았어! 진짜 깜빡! 더미 에임 좋다 여기 뭐냐 이거? 더미노스 피해자 모임이냐 혹시 여기? 우리 피해자 모임이지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자리 바꾸기 신공으로 가는데 먼저 갈렸어 아니 근데 굴림보가 피해가 더 많았거든 그러니까 더미가 머리를 맞췄어 아마 더미님 아니었으면 대처 못했을 거야 아 진짜로 야 근데 너 초반에 킬 다 쓰고 다니던데? 어 김블루스 골피언 뽑고 지금 저런 나쁜 놈! 나 속으로 아 김블루한테 죽으면 안 되는데 어 너도? 어 나도 굴림맛에 죽으면 안 되는데 만나면 재밌게 하자고 에이 어 잠깐만요 차 한 대 더 한 대 더 아아아아아아 배물니 한 번만 배물니 한 번만 배물니 한 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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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너무 노재미다 나 안 쏠게 진짜 한 번만 블루님이 한 번만이라는데요? 어떻게 할까요? 블루님이 한 번만 봐달래요 블루님이 한 번만 봐달래요 진짜 아! 그런 거 없어 진짜 진짜 배물니 한 번만 난 안 죽였어요 전 안 죽였어요 괴물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요 저걸 왜 한 번만이야 죽여야지 아 그치 아 역시 우리 1등 해야지 아 맞아 우리 1등 해야지 내가 블루님 칩은 또 들고 가야겠다 이거 내가 이 의지를 이어주겠어 아 나 1등 킥메이커였네 내가 거기서 1등 뭐 죽여버렸으면 어쩔 뻔했어 영광스러운 베베 마지막 라운드는 그 어떤 제약도 없으니 스트리머분들의 진짜 실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누구랑 만날까? 나의 친구는 담비 아 블루님 젠당 블루님이었어 젠당 빈블루님이다 아 블루님 아 또 이렇게 만나네요 이번에 좀 많이 만나네요 저희 거의 뭐 스토커 아니십니까? 아 너무 질척되시네 아 제가 또 블루님 팬이죠 좀 더 질척거리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쇼 내보니까 구독도 안 눌렀을 것 같은데 견제할 만한 팀이 있나 어 17번 팀 음 던니님이랑 미르다요님 19번 팀도 좀 빡세네요 어? 보트 왔다 어? 진짜? 네 저 친구 총 없을 거야 이제 바로 죽이러 갑니다 저는 오케이 야 지금 여기에서만 지금 고인물 3명이 만났어요 아니 설마 오겠어 했는데 자 보트 소리를 들었나요 김은우 선수? 어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자 AK 들고 가고 있어요 김블루 자 이 두 팀의 교전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아는 거예요 소리 들었습니다 이거 자 누구야 누구냐 너 자 누구냐 너에요 위험감지 능력이 또 탁월하거든요 김블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트 타러 갑니다 어? 다시 한 번 어게인 보트 이거를 교전 안 하고 그냥 빠지나요? 그쵸 이제 빠지자 차라리 치킨을 먹겠다는 그런 마인드죠 그 친구도 한 탐 웃어서 갔다 내봤을 때. 아 우리 포스에 또 이렇게.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배그 잘 하시죠? 저 일단 필탐은 3600이고요. 보통 배그 할 때 오더를 맡고 있습니다. 샷이 안 좋아서. 제가 샷을 맡아요. 오히려 우리가 잘 만난 걸 수 있어요. 오히려 괜찮을지도. 카카온이네. 얘네 위치 어딘지 좀 총소리 좀 듣고 들어갑시다. 좋아요. 에? 이거 뭐야 이거 운전. 원래 이런가요? 생각보다 밀뱀 많이 내려서 이쪽으로 볼까요?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위로 올리는 게. 자리 잡아도 되고요. 앉아나. 어? 어? 얘들아. 선 넘잖아 이거는. 대박 한 대도 안 맞아서 다행이다. 그러니까요. 팔을 저 홍대 앞에 한번 볼까요? 좋아요. 하나 굴려야죠. 아 블루님이랑 나랑 동갑이야? 아 97이세요? 네. 아 반갑습니다. 오오오. 제가 먼저 할까요? 미끄러워. 괜찮습니다. 이게 미끄러져서. 저기 구전차가 하나 있긴 해요. 오케이. 뭐 앞에서. 자기랑 같이 들고 나면 이동하자. 좋아요. 에? 에? 아잇. 아잇.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.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. 제가 진짜 운전할까요? 아뇨. 원래 운전 잘해요. 근데 왜 여기 세워요? 바로 앞에 구덩이 있는 데다. 여기서 앞 보려고? 여기서 보려고 했어요. 되게 특이한 자리다. 여기가 뒷강이 없으면 생각보다 실만하더라고요. 뒷강이라 하면 어디 뒷강이야? 여기 2번째.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. 오더는 물음표가 있으면 안 돼요. 뭣? 저는 이제 옆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. 섭세 정도만 하겠습니다. 죽으라면 죽어야죠. 걱정 마십시오. 오케이. 블루님이 제 방패되세요. 저는 샷을 써야 되는데 해야죠. 까라면 까야 되죠. 알겠습니다. 하나 기절. 나이스. 더미노스다! 체류탄 하나 까러 갈게요. 네. 한 개 더 까요. 나이스. 죽일거죠? 응. 컷. 범위 복스 컷. 날이스. 아 네... 아 스크비아. 아 김블루 님이야. 으 사실. 아 이 복수 컷. 아 깜블루 님이야. 아 깜블루 님이야. 깜블루 님이 와요. 깜블루 님이 통해 복수 당겠어. 아니 킴플루씨 여기 왜 있는거야? 1라운드에서 죽였다고 지금 나 죽이러 온거야 뭐야 도미노스가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어차피 쟤 머가리 깠어요 차 여기 1평집? 들어갔어요 저희 요 앞에 맞으면 살짝 땡겨요 차와요? 지카 기절 와 여기 잘 쏴요 차 떨어졌다 귀여워요 자기장 와요? 일단 차 내려놓을게요 일단 자기장 와요 이건 좋으니까 오는 것만 참 맞아 5도 하세요 나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컷 오른쪽 잡았어요 여기 없냐 1평집 잡았어요 어흥 죽었어? 우왓 도미노스 미안해 아우 미안해 어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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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흑 덤이 너무 맛있다 아흑 복수할 맛나 어흑 어흑 확실히 오더가 있으니까 게임이 가나오네 찾았다 일로 올라온 소리나서 일로 안올지 응 일로가세요 연막 깔렸어요 우리 수로에 수로 쪽으로 올지도 수로에 사람 발견 그 수로 봐주세요 2번에 있어요 뭐야 어흑 아우 야 겁나 안맞네 수로 하나 기절 쏜다 뭐야 아 나 기절 아 여기 김블루있다 아 아 김블루한테 딱 깨다니 저 사실 이번에 있으니깐 강만줄 이미지세요 저거 차 밖에 깨놨는데 귀여워 나라네 여기 엉나가네 어 저기 저기 저지인데 끝 나이스 방금자 컷 방금자 컷 저는 이 서클 2개다 어흑 하사이안 컷 자 라스트 디데일 아 근데 모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뒤집하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스킨터사장 자 지금 누워있어서 안보여요 기어라니까 살짝 보이거든요 자 김블루 땀비냐 아니면 포로우냐 자 다시하러 앞에 좀 땡겨놓을게요 네 보이면 쏩니다 아 여깄다 여기 아 여깄다 여기 오케이 확인 나아 나아 가위라아 됐었었었 안 돼 까비 김블루 어떻게 이겨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오더고 이게 팀이고 이게 저사고 이게 97이야 야 이게 97이야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우승을 하셨네요 결국 더미어스 복수했고요 방문자리 잡고 밟고 일어나서 결국 끝에 섰습니다 이런 자리 만들어준 권총길런이 덕분이에요 우리 베린 분들도 상당수 나오셨잖아요 저 베린이 분들한테 얻어맞았어요 야 김블루 나와 김블루 잡았다 야 김블루 잡았다 아 짜증나 바로 항탈했습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딴비님 너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베린님도요 아이 개딴비 자주 같이 게임해요 안 되겠네 오더가 없어 여기는 우리는 가서 죽이자 죽이고 가서 죽이자 죽이고 뇌빼고 하는 친구들 밖에 없어서 다음에 우리 꼭 같이 게임해요 좋아요 좋습니다 정비하고 갑시다 잡으러 갑니다 어더가 정비하고 갑시다 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어더 씹어? 오케이 어더 씹어 아 어더 씹어서 갔네 아 그럼 이노믹스님 초대석을 할 거거든요 프로의 SR은 뭐 가지고 잡았어 으아 2 뭐 아니 왜 김블루 장인 초대석에 당인들만 총 8 6. 이런 경우 닭 보다 선총 진러님께서 이 자리를 9 서로讃 좀